You look so pretty and I love this year We've done in love in October That's why I love it It's your heyday! 안녕하세요, heyday입니다 오늘은 졸업하는 날인데요 열심히 택시를 타고 졸업식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소중한 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으로 남겨봤어요 그럼 저와 졸업식 브이로그 함께 해주세요 네,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승단보드 앞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학교 왔습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오늘 졸업이라 학교 앞이 진짜 복잡해요 이렇게 학교 앞에 사람이 많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졸업식 느낌이 확 사네요 지금 경영대 졸업식이 열리는 엘포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는 오늘 졸업식이 열릴 엘지포스페코반입니다 맞아요 침묵 가위 inequalities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하니까 진짜 슬프네요. 이제 이 청약 공간 올 일이 많이 없겠죠? 숙백스홀에서 경제 원론 맨날 듣다가 졸았던 곳인데 오늘 여기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5회 고려대학교 변명대학 협의 수여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앞길에 그런 행복이 가능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내기 때 낭만으로 가득했던 고대는 이제 저 친구들로 제 마음이 두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교를 벗어나 고백을 수업에 딱 나와가려고 합니다.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만 기다리ex bitter matin 하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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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학교 드디어 대학을 졸업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돌아오고 싶은 청춘이자 삶의 전성기인 소중한 시절을 보람차게 즐긴 것 같아 미련과 후회 없이 마무리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는 마음은 아쉽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한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삶에 적용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찬란했던 모든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며 그동안 헤이데이 대학교 브이로그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your heyday It's your hey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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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